요즘 이제 팬분들이 티켓팅 하시면서 예매처에 대한 원성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두 분은? 전 많이 듣죠. 저는 잘 모릅니다. 많이 듣죠. 많이 듣고 특히 이번에 랭보 티켓 오픈할 때 난리가 나서 유튜브 채널 하는데 오랜만에 대학로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라이브 했었는데 하필이면 라이브 하는데 라이브 대표를 만난 거예요. 강명호 대표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티켓 오픈한 다음 날이었어요. 어제 티켓 오픈 어떻게 그랬더니 잘 팔렸는데 수습 잘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예매처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랭보 티켓팅을 딱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시스템으로 장치를 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결제가 취소됐다고 뜨고 예매했는데? 결제 완료 문자까지 왔는데. 왔는데 예매가 취소됐다고 해서 메일 열어봤더니 거기에 이제 결제 취소됐다는 메일만 와 있고 그런 것들이 꽤 많아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제가 정확히 들은 건 아니니까 예상컨대 이번에 이런 티켓팅 같은 거 하게 되면 매크로부터 시작해서 불법 티켓팅 같은 게 워낙 많아서 그런 거를 막아보고자 했었던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냥 어렵게 티켓팅을 하신 분들까지 다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이번에 엄청 관객들이 곤란해졌다. 그래서 뭐 조치로 티켓링크에서 그때 예매하셨던 분들한테 쿠폰 같은 것도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하는 걸 전 얼핏 들었는데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평소랑 똑같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문제는 안 발생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매크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예매체에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건 제작사도 그렇고 다들 한 목소리를 내는 건데 예매체에서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오늘부터 찾아야 되겠네요. 정말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긴 건지. 그런 과정 속에 생겼다고 해도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약간 그게 아니니까. 자체 시스템으로 모의를 해본 것도 아니고 실제 티켓팅을 가지고 이걸 증명되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를 조치를 했다면 그건 좀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개발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 개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었던 문제들이 뭔가 했을 때 발견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웬만한 티켓팅마다 다 모두 항상 이제 이런 게 문제니까 이럴 거면 뮤지컬 19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랑의 대표이고 헤어로운 공연생활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칼로리스트 박병성입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경기님이랑 인사하고 나면 박수 같은 거 치거든요. 아 네. 또 그런 것도 약해서 오늘 소개할 공연이 창작 뮤지컬인데 라흐헤스트라고 네. 라흐헤스트 일단 제목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연극이 지금 동식에 같이 하고 있는 헤르츠클란 이거라 그러니까요. 헷갈리죠. 헷갈려요. 이 헷자 하나가 중간에 들어가고 하나는 중간에 들어가는데 약간 헷갈려.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공연 개요 설명해 드리면 11월 13일까지 드림아트센터 2관에서 공연이 되고 100분짜리 요즘에 뮤지컬들 한 100분? 네. 100분. 100분? 110분? 110분까지 가도 약간 긴 것 같아. 100분 정도 괜찮은 것 같아. 100분 정도 되고 지연 입장이 아예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담당자가 지연 입장 불가하다고 공연 보러 올 때 시가 맞춰서라고 그게 아마 극장 구조 때문에 가로질러 가야 되는 되게 어려움이 있어서 뒤에서 들어와서 통로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래도 덜 피해가 있는데 앞에서. 중간에 가로질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2층이라도 있으면 2층에 지연석이라도 있을 텐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늦게 가시면 여하튼 손에 그리고 대학로라는 곳이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시간 맞춰 올 수 있는데 버스 이거 할 때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시간 같은 거 잘 좀 생각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피디님이 좀 정리해 주신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고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시인 공연계 단골. 그러니까요. 많이 등장하죠. 이상시인의 작품. 이상시인이랑 김환기 화백의 아내로 알려진 김향안님의 이야기. 이상시인과 김환기 화백의 중심 스토리보다 이 둘의 뮤즈라고 해야 되나? 뮤즈이면서 본인이 아티스트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본인 김향안님의 이야기를 재조명한 이런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좀 조명을 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을 만한 소재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 내용만 딱 봐도 처음에 이 홈컴퍼니가 이런 내용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줬을 때 본인들이 한다는 얘기 안 하고 이런 내용이 어떨 것 같아요? 시재가 거기서 떴어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 그런데 씩 웃으면서 저희가 하기로 했어요. 소재만 들었을 때 대표님은 랑에서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도 있어요. 일단 인물도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용의 인물에 대해서 섬세하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보는 관객들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꽤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간단한 내용 그 뒤에 어떻게 구성될 거다는 내용도 저한테 같이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CJ 거기서 창작 개발되면서 그때 보고 저한테 얘기해 줬던 거니까 이거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거 두 개 살짝 이거다. 이거는 조명 쓰기도 괜찮고 의상도 그렇고 팬레터도 그렇지만 한 사람을 두 사람이 연기하고 이거 흥행 공식 아니냐. 이거다. 자기네가 하겠다고. 왜 얘기하고 마케팅 대행도 안 주겠다고. 아주 샘났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얘기했지만 라우에스트의 제목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게 예술은 남는다라는 그 프랑스 말이죠. 김양환 님이 남기신 그 사람은 가고 예술은 남는다. 이 구절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네요. 이 제목이. 네. 아까 그 헤르츠클란도 말씀하셨는데 헤르츠클란은 심장박동 소리를 뜻하는 독일어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들여다봐라 이런 걸로. 그렇군요. 자 그 김양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서.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원래는 변동 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상의 아내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이상이 마지막에 도쿄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때 찾아가서 그의 죽음을 지켰던 아내고 그리고 이상의 일화 중에 되게 유명한 게 너무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누워있다가 아내가 갔더니 멜론이 먹고 싶다고. 그런데 멜론이라는 게 너무 웃긴 게 우리나라에서 멜론이 안 나요. 그런데 이상은 그때 보통 내가 어렸을 때 먹은 미역국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일화인데 이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모던한 당대 최고의 모던니스트였는데 병들어서 메마라 가는 그런 입장에서도 서구의 어떤 과일 멜론을 먹고 싶다고 해서 되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 멜론을 사갖고 오게 되는 아내가 변동 님이죠. 그런데 작품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처음에 둘이 이상과 변동 님이 낭낭파라라는 카페 음악도 틀어주고 하는 카페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카페에서 DJ같이 음악을 선곡해주고 틀어주는 변동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변동 님의 친오빠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상을 만나서 같이 결혼을 하고 이상이 오빠한테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렇죠. 졸랐죠. 그래서 그렇게 만났다가 둘이 결혼을 아주 짧은 시간에 해요 하고 얼마 신혼 생활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이상은 바로 도쿄로 가고 그래서 둘이 만나고 결혼하고 그 이상이 바로 또 죽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나눈 시기는 많지 않았는데 둘이 정말 열렬하게 남자와 여성으로서 이성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서울의 예술가와 그 예술을 알아주고 하는 되게 정신적인 사랑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과 변동 님이라는 사람의 그런 사랑 그리고 얼마 전에 세종문화관에서 공연했던 프리다 칼로 그것도 프리다도 또 등치 큰 예술가 누구지 그분이랑 또 예술가들끼리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나이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20대 초반 그러니까 우리 20대 초반만 해도 뭔 생각하고 살았나 이런 예술가들은 좀 다른가 시대가 이때 시대에는 이 정도 나이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김한기 화백을 만나서 그 화가를 지금의 김한기라는 대화가로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과 사별을 하고 만난 시기 이 시기는 만난 시기는 생각보다 빨리 만났는데 그렇게 사별을 하고 한 3, 4년 후에 어떤 일본인이 초청을 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 4년 안에 처음 만났고 사랑을 이루어진 거 실제로 결혼한 건 그 후다 결혼한 거는 8년인가 9년 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면 대면 했는데 김한기 화백이 이제 좀 떨어져 있을 때 거기 작품이 나오듯이 그림 편지를 보내서 거기에 이제 감동해서 어떻게 그런 거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지? 그림 편지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받으면 감동적일 것 같긴 하죠. 그것도 맞짱구를 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되게 놀라웠던 거는 이 김한기 화백이 프랑스 가서 자기가 이제 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아델리에도 잡고 그런데 동양에 있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화가가 그렇게 자리를 잡는 건 되게 어려웠는데 그 김양환 아내가 혼자 먼저 가서 다 그걸 만들어놓고 전시회까지 준비한 다음에 이제 와라. 부른 거잖아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너무 대단하고 또 김한기 화백이 죽고 나서도 그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황기미술관 부암동에 있잖아요. 그 황기미술관을 만들고 그게 최초죠? 사설미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사설미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재단을 통해서 후배 아티스트도 양성하고 뭐 평론도 하고 그런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엄청난 분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피디님이 이제 대본을 기본 대본을 써서 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제갈랑 카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갈랑 카드도 낭낭파라와 아틀리에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인데 이것도 작품에서 기인한 거고 아틀리에 저는 뜻도 몰랐었어요.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뭐 전시하는 공간 작업하는 공간 전시나 작업하는 공간 이런 걸 말하는 프랑스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요즘 뮤지컬 매니아 분들은 공연 전에 제작사에서 이런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좀 편하게 좀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계속 꾸준히 내보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알게 되면은 그냥 당연히 아는 것처럼 느끼는데 저는 라우에스트 제목부터 시작해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아까 그냥 좀 어려운 그리고 이 포스터 그림도 비슷한 거 많습니다. 저쪽 그 아트원의 일관에 보면 베니싱 베니싱은 좀 뿌연대 검은 듯한 사람 이미지가 가운데 있고 라우에스트는 뿌연대 분홍 듯한 이런 이미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어려운 공연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궁금해지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얘기했었던 그 동명 동명이인이 아니라 이명동인 이명동인이네요. 이 이야기의 구성이 그렇잖아요. 그 이상과에 있었던 일들은 시간에 올바른 순대로 만나고 이렇게 사별할 때까지 순서대로 가고 화백가와 만났던 시간은 이명박 가서 김양환으로 살 때는 역순으로 가고 역순으로 가고 해서 맨 마지막에 같은 인물인 두 명이 서로 만나게 되는 구조 이 구조 설정만으로도 확 호기심이 생기는 이게 기가 막히게 그런 구조를 썼던 작품이 있었죠. 어떤 구조가 있었죠. 라스트 파이브 이어지가 딱 그 구조였어요. 남자는 만남에서 이별로 여자는 이별에서 만남으로 거꾸로 이렇게 한 장씩 병치시키면서 하고 결혼식에서만 둘이 딱 만나요. 이것도 2인극인데 그 작품 엄청나죠. 영화도 또 만들어졌어요. 신시에서 했었죠. 신시에서 2000년도에 올라갔어요. 맨 마지막 그게 충무블랙인가 거기서 했었던 그 이후로도 몇 번 이렇게 공연이 됐는데 그게 이제 연출적으로 잘 표현돼야 이 사람은 시간을 거꾸로 가고 한 명은 제대로 가고 그래서 둘이 만나는구나 그걸 거의 썽스루거든요. 썽스루 스타일이라고 보니까 잘 못 알아채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출적인 기법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많이 이제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참 음악이 좋습니다. 제임스 로보트 브라운이라고 그 뭐죠 메디슨 카운트의 다리 썼던 그 작곡가 초기 작품이고 말만 나오면 토니상 받은 사람들만 초기 작품이에요. 그 퍼레이드라는 작품으로 토니상을 받았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음악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처음에 광고 타이틀로 했었고 라우에스트는 토니상에서 라우에스트를 지금 몰라서 그렇지 라우에스트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계속 뭐 공연 설명하다가 음악이 좋아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관객들이 이만큼 들고 뭐 따뜻한 아니 근데 음악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음악이 좋대요. 제가 아직은 못 봤는데 국장님은 보고 오셨고 어떻게 보셔죠. 음악은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사실 음악 쪽에 눈이 밝은 사람이 못 돼요. 오히려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드라마랑 드라마 음악도 뮤지컬 음악은 결국은 드라마를 잘 표현하는 표현하는 그런 면에서 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라우에스트를 이제 소위 찍먹 볼까 말까 하다가 어? 얘기 듣고 한 번은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 어디든 공개되어 있는 뭐 일부 음악이라도 그리고 배우분들이 뭐 이렇게 막 저기 뭐 어디 방송 같은데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음악 같은 걸 좀 들으실 기회가 있으면 좀 미리 좀 귀에 익힌 다음에 가셔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 내용은 간단하게 좀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자료를 우리 PD님이 좀 조사해서 주시기도 하고 저도 부족하지만 좀 뽑아보긴 하는데 이상시인은 워낙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워낙 단골로 공연해 오히려 여기서는 이 작품에서는 이상이나 뭐 김완규 화백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고 네 딱 두 인물이 굉장히 한 명이긴 하지만 변동님과 이제 김향한 여사 두 명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둘이 만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딱 그 시점에 만나는 게 아니라 김향 변동님 시절에 김향한이 과거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아 이게 뮤지컬적인 연출로 네 그런 장면들이 어떻게 연출이 되었을까 얼마나 좀 극적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제가 이제 이럴 거면 뮤지컬 하다 보니까 자꾸 돈 얘기를 많이 하게 듣는데 이 작품은 돈 얘기 굳이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독 눈에 띄는 돈이 있더라고요 아 무슨 돈이요 김한기 화백의 그림 그 우주라는 그 그림이 2019년인가 얼마 전에 홍콩 경매에서 131억 몇 천만 원에 그 홍콩에서 낙찰된 가격이 132억이고 132억 김한기 화백의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그 경매가가 제일 높은 그림 10작품 중에 9작품이 김한기 화백 작품이거든요 아 아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어마어마하네요 드라마 작은 하시들의 700억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작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미술관 황기미술관 거기서 이제 그 허락을 다 받아서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작품 내에 이 그림과 이런 것들을 같이 녹여내서 고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공연을 보면서 그런 작품들을 같이 만나실 수 있으니까 티켓 금액 대비해서 좀 풍족한 이런 거를 좀 느끼고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이네스트 이 작품 처음에 개발될 때 얘기를 좀 작가는 하고 싶은데 이게 몇 년 전이죠 2020년 CJ 문화재단 스테이지업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 이제 여러 제작사들이 가서 본단 말이죠 이때 국장님도 혹시 보셨어요 저 못 봤어요 이때 심사위원으로 많이 불러 다니시잖아요 이럴 때 그때는 아니었어요 이때 바빴나 하여튼 제가 심사위원으로 이 작품은 전혀 몰랐어요 전혀 이때 30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작으로 당선이 이때 된 거예요 이 작품을 하겠다고 했던 제작사들이 몇몇 있었겠죠 근데 이걸 콩컴퍼니가 우리 더 뮤지컬에도 약간 관련이 초대 편집장이시죠 그러니까요 그분이 이걸 가져가셨고 이쪽 저쪽 예스 쪽에서 미아 파밀리아로 커튼콜 30분 뛰면서 신나게 놀다가 이쪽 살짝 올라와서 언덕백에 올라와서 드림아트센터 2관에서 차분하게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연출이 우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음악감도 그리고 인사이드 윌리엄이나 너를 위한 글자 했었던 김한솔 작가랑 문혜성 정예지 작곡가 두 분이시네요 작곡가가 그러네요 저는 정예지 작곡가랑은 제가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혜성 작곡가는 그전에 형제나 이런 거 할 때부터 알았던 사이인데 작품 좋다는 얘기를 저한테 계속 틈틈이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라우에스트라는 작품이 좋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음악이 좋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계속 하는 거 보면 이 공연을 보면 볼수록 공연에 대한 내용을 알면 알수록 공연을 반복 관람하면 할수록 음악이나 음악에 담겨져 있는 가사나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쭉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6만 5천원인데 아까 제갈란 카드 낭낭파라와 아틀리에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하고 이게 이제 총 6번 6번 관람을 하면 실황 OST를 준다고 합니다 음악이 좋다고 3회 봤을 때는 또 캐스트 프로필 엽서를 준다고도 하네요 3번 관람을 했을 때 중간에 한 번 6번 관람을 했을 때 뭔가 드리면 중간에 한 번 거쳐가는 거 있어야 되거든요 살짝 선물 받아야 되거든요 출연하시는 배우분들 잠깐 소개해 드리면 향안역에 향안역 독립역과 사실은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 다른 느낌으로 연기하실 테니까 향안역에 이지숙 배우랑 재민 배우 그 다음에 독립역에는 임찬민 배우와 김주연 배우와 최지혜 배우 그 다음에 환기역에는 성 빼고 얘기하려니까 괜히 죄송스럽네 환기역에는 박영수 이준혁 양지원 배우 이상역에는 안지환 임진섭 배우가 캐스팅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극설명에는 환기라고 나오는데 서로 편지받을 때 외에는 환기가 아니라 수화라고 부르거든요 수화는 뭐지 계속 이랬어요 김한기 화백의 그 호래였죠 아 그래요? 여튼 라우에스트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우리 얘기하면서 줄거리를 쭉 했었으니까 대충 내용을 2004년 2월 29일날 향안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을 돌아보듯이 수첩을 거꾸로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이제 이야기가 딱 시작이 되는 거죠 향안의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꾸로 흘러가고 독립의 시간은 1936년 낭남파라에서 시인 이상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다시 원래의 순서대로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먼저 독립이랑 그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책을 읽던 독립에게 반한 이상이 보통 자기 작품을 난해하다고 비평을 받던 자신의 작품 세계를 독립이 이해를 해주고 예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독립한테 사랑을 느끼게 되고 빠져들게 되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죠 그런데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이상이 작품에 집중해보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으로 가죠 너무 요즘 이기죠 이긴 한데 말을 못하겠네 이상은 일반인의 정신세계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일본을 일본을 동경했었는데 일본을 동경했다기보다는 그때가 조선이 일본에게 침략당했던 지배당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조선은 되게 근대적 정근대적인 사고에 갇혀있었고 여전히 가부장적인 체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상의 장자는 아니었는데 백부가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큰아버지한테 자라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 가부장적인 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거부하는데 또 뼛속같이 또 그 가부장적인 사고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되게 모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되게 모던한 서구 문화를 동경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모던이스트로서 어떤 감각적이고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일본 갔던 것도 일본에 있는 그런 어떤 서구 문화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도 누리기 위해서 갔었던 거죠 그냥 그 당시 한국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하필이면 가셔서 해결의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님은 이상을 읽고 나서 김한기 화백이 먼저 마음을 편지로 보냈나 그림 편지로 보면서 둘이 이제 이 작품에서는 또 그걸 되게 이상과 예술과의 살았던 그 삶이 변동님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어서 또 다른 또 다른 예술과 김한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갈등하는 그 공백기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님과 김향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런 것을 이전에 변동님은 두려움 없이 그냥 가방 들고 나와서 같이 살자 이러던 사람인데 주저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김향안이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김한기 화백을 만났 걸로 그려지죠 그러니까요 이게 뮤지컬도 100분 정도의 분량이지만 이거 시간을 한참 더 들여서 무슨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이런 데서 이걸 8부작 12부작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면 김향안 변동님 이분의 일생을 다루면 이건 굉장히 얘기거리가 많을 수 있을만한 감정의 변화도 엄청날 것 같고 보통 사람을 만나봤어야지 안 그래요 천재들만 만나가지고 너무 심한 천재들만 만났고 근데 맨 마지막에 김한기 예술가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프랑스에 가서 이걸 다 만들어놓고 사실 기획장 거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또 본인 화가였고 수피가였고 그 사이사이 그 예술가들을 만나는 사이에도 보통 보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예술가로서 자기 세계를 또 그 바쁜 와중에도 다 예술 세계를 했었던 엄청나게 대단하신 되게 단단한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 변동님 이분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다 받으셨던 건가요 대학을 영문과를 나왔고 그 전에 도쿄에서 약간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서 프랑스어나 이런 거 독학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진보적인 의사 집안의 아버지였고 어머니가 아버지 재혼하시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되게 깨어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깨어있는 집안이라고 다 그럴만한 자녀가 나오는 건 아닌데 이상 그다음에 김한기 화백 이런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고 같이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이랬으니까 그런 이런 인생을 살게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많은 예술가들도 물론 이상의 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 굉장히 급진적이고 지금 봐도 사실 시는 되게 난해하잖아요 이상시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설명해 줘도 사실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시들인데 그 당대의 어떤 상황에서 이상의 입장에서 좀 시를 바라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으나 좀 거리 시대적으로 거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변동님은 이상의 시를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었고 그런 사람 응원을 하고 어떤 아티스트로서 시인으로서 자신의 예술가의 길을 걷도록 계속 북돋아줘서 대단한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진짜 책을 많이 읽으셔서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안경을 쓰셨다 그래요 눈이 가빠지셔가지고 그리고 이상시인 만났을 때도 이화여대 재학 중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결혼이 퇴학 사유래요 학교 다닐 때 결혼을 하면 학교를 그냥 관두시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여기 PD님이 조사해 준 거에 보면 라우에스트가 황기재단이랑 황기미술관에 저작권 후원도 받았다는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냥 그런 마인드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별 이유 없이 그 전에 늘 안 된다고 했던 거 방금 그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 퇴학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결혼을 지금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왜 퇴학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랬던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뭐 공연을 보면 더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공부하면서는 한 발짝도 이 주인공만큼 내가 살아본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인물이라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작품 보면서 또 약간 망설이고 있고 좀 주저하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용기나 내면 안 되겠지만 요즘에 저한테는 좀 필요한 그렇게 공연의 내용이 아닌가 네 그러시군요 뭐가 있나요 무슨 용기를 내야 될 일이 자칫 그렇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그래요 여성 여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뭐 이런 식으로만 보이지 말고 그런 것도 충분히 있지만 여성 남성을 다 떠나서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뭔가 이렇게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 벽에 부딪혀서 부딪혀서 접으려고 하시는 분들 뭔가 이렇게 적당히 그냥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해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용기를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바쁜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후기를 한 번 볼까 하는데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세상이 주목했던 이상과 김환기라는 예술가 곁에 변동림 김향안이라는 예술가가 있었음을 알리는 것에서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사와 대사의 문장들이 은유적이고 예뻐요 이 극을 사랑하는 다감한 마음들이 모여 공들여 빚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넘버도 너무너무 좋고 김향안 김환기 작품들로 채워진 무대와 부터치가 퍼지는 듯한 감각적인 연출도 참 좋았습니다 이거 이제 뮤지컬 고우 거기서도 뭐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라우에스트에서도 나오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게 그 그림이 그 그림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미지인 줄 알고 그분들의 실제 그림을 따오는 줄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말씀을 좀 드리면은 김광섭 씨네 저녁에라는 시에서 영감을 받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작품이 김환규 화백? 네 김환규 화백 귀로 펼쳐지는 뒤에 펼쳐지는 쫙 이렇게 보여진다고 하고 우리 김양안 화백이라고 해야 되죠 김양안 화백의 아까 작품 뭐라고 했었죠? 동블랑이랑 아데몬의 노트르담 성당 네 이런 작품들도 계속 무대에 이렇게 펼쳐진다고 하니까 그거 봐보시고 근데 또 그거를 또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뿌리면 그건 저작권에 걸리나? 아 이게 참 비싸다고 하니까 함부로 얘기도 못하겠고 알고 보면 훨씬 지금 내가 몇억짜리 그림을 배경으로 하는 무대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 약간 6만 5천원이라고 하는데 좀 얼마 벌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근데 그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황기미술관에 무슨 도로기거나 어떤 책 만들어진 상품이 있으니까 공연장에서 같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판매한다거나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엑스배너에다가 하나 해갖고 볼 수 있게? 드림하스 센터 2관이니까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눈에 확 보이게 무조건 보게 이게 또 방송을 기준으로는 끝났을 텐데 황기미술관에서 콘서트를 해요 라우에스트 콘서트 아 진짜요? 그 중정에서 노래하는 미니 콘서트를 여신대요 너무 대단하다 그렇죠 황기미술관이 다시 개관을 했거든요 올해 30주년을 맞아가지고 보러 가셨으면 좋겠네요 이 길 한번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관도 부암동은 데이트하기 되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근처 살았어 봐가지고 예전에? 결혼 전에? 결혼하고 아 결혼하고? 첫집에 저기 결혼 전에 가있으면 데이트하기 좋다는 느낌이 아주 안 좋게 생겨 결혼 전에도 사실 데이터로 많이 갔었고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쪽의 그쪽 동네를 좋아해요 부암동 서촌 서촌 지금처럼 뜨기 전에 지금 그때도 막 뜨라고 그랬을 때인데 샀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저도 땅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돈이 없었어요 맞아요 샀어야 될 때는 항상 돈이 없어요 다음 리뷰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드하센 2관의 최고 상석은 시열입니다 일렬은 의자 각도가 쪼그려 앉아 배우들을 우러러봐야 해요 그녀의 일대기에서 사랑과 선택이 주요한 키워드로 대두되면서 그저 이상과 김환기의 조력가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극의 중심과 본질은 그녀입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방법 선택한 길 나아가는 방향 이 모든 건 다 그녀가 주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그녀의 이 모든 것들이 그녀만의 예술입니다 이상을 위해 글을 쓰고 환기를 위해 그림을 그린 게 아닌 사랑하던 이상을 남기고 싶어서 쓴 게 그리고 떠나보낸 환기가 그리워서 든 게 붓인 거죠 얼마나 그녀가 단단하게 본인을 빛내가면서 일생을 살아왔는지를 더 지켜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네요 이 리뷰는 홈컴퍼니에서 고용한 근데 이게 고용해서 나올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용하는 건 실수고 고문 같은 느낌? 저도 이거 완전 동의하게 그녀가 얼마나 단단한지 이 말은 정말 완전 그 작품을 보면 동의하게 됩니다 전 더 뮤지컬 편집장으로서 이런 글이 기고 왔다 싫습니까? 좀 더 길게 써주시면 요거보다 이거 분량이 약간 애매해서 길게 써주시면 바로 싫죠 그러니까 저도 딱 듣는 순간 그래 이거네 근데 굉장히 비평을 쓸 때 포인트도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 포인트를 어떤 문장으로 표현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문장은 정말 그래서 비평도 예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얼마나 표현이 좋아요 비평도 예술이 될 수 있대 이거 연극 비평가들에 나왔었던 렌트 같은데 아마도 나왔을 거예요 여하튼 우리 박병성 국장님께서 이럴 거면 뮤지컬을 하시면서 리뷰를 읽은 다음에 항상 읽은 다음에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읽은 다음에 리뷰 자체에 이렇게 딱 꽂혀서 말씀하시는 것도 멋진 리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라오에스트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라오에스트 이제 우리 박병성 국장님 보셨으니까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지 매번 이 질문이 저는 항상 어렵죠 어려워요 모든 공연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누구 말고 그냥 다 봤으면 좋겠는데 김향한 여사가 굉장히 그릇도 크고 단단하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거 거릴 것 없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조금 뭔가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 김향한 여사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시면서 용기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쟁이가 돼 가십니다 자꾸 욕심이 나네요 뭔가 멘트에 자 뮤지컬계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대학로 소식통입니다 자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뮤지컬 엔딩노트 중계 소식이 있는데요 와 엔딩노트 10월 17일 24일 31일 오후 8시 링크온에서 보실 수 있고요 가격이 2만원이라고 하고 티켓 링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고 중계 소식 말씀드리니까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웰컴대학로 매주 수요일 K스테이지가 있어서 지금 중계가 또 계속 연이어서 나가고 있어서 좋은 작품 많이 합니다 네 중계들 많이 그 마이버킬리스트 같은 거는 끝났지만 최근에 공연으로 못 만나는 것들 많이 하니까 보셨으면 좋겠고 웰컴대학로 측에서 다음에 할 때는 중계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반응이 좋으면 예산 편성도 또 더 돼서 저는 영화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모아서 다 같이 보면서 공연을 즐기고 GV도 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각각 유튜브 보면 보는 것도 좋은데 전 그거 동시에 그것도 하면서 같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또 하려면 영화 상영하기 전에 아까 GV 말씀하셨는데 사회도 또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앞에 바람도 좀 잡아야 되고 중간에서 이렇게 뭔가 코멘트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신나는 공연 같은 거 만약에 거기서 무슨 난쟁이들 같은 걸 한다 이러면 이제 떼창 같은 것도 해야 되면 노래 같은 거 교육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다음 대학로 웰컴대학로 때는 좀 CGV도 가까우니까 같이 하고 나와서 좀 더 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극장 CGV 뭐 이런 데가 협조가 안 되면 공연장들 낮에 시간 비면 스크린 내릴 수 있으면 스크린 해서 객석에서 그냥 하는 것도 저도 공연장 하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평일날 너무 낮에 놀려요 그럼 뭐합니까 그거 단 얼마라도 예산 좀 받아서 하면 스크린 설치해갖고 관객들 와서 좀 놀고 한번 해보시죠 극장도 운영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하우스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역삼동에서 마곡으로 위치를 옮겨 LG 아티스트 서울이 10월 13일에 개관합니다 지하 3층 지상 4층 대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인데요 시그니처홀은 1335석 규모의 오 늘렸네 늘렸네 네 더 커졌어요 콘서트 전용을 음향을 완비한 극장이고요 아 이거 진짜 1335석 혹시 배치도 보셨어요? 배치도 못 봤습니다 극장에서 1335석 하면 막상 기획서 들어가서 사용 가능한 좌석 따져보면 또 1100석 이렇게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오픈하기 전에 관계자들 굉장히 많이 불러서 난 안 불렀는데 시범 공연들 했었거든요 왜 이럴 땐 난 안 불린 받으셨죠? 저는 안 불렀다 뮤지컬 쪽보다는 무용, 연극, 콘서트, 음악, 클래식 이쪽 많이 부른 것 같고요 시스템적으로만 보셨네 공연도 했어요 공연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갔다 오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굉장히 알차게 잘 나왔더라 관계자들이 본 증언입니다 그 극장이 너무 예뻐요 아 그래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안도다다오 건축가 일본의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이걸 지었어요 안도다다오 안도다다오인가 그 안에서 찍은 거 보니까 동굴 안에 들어온 느낌도 있고 딱 연결돼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 유플러스 스테이지라는 곳은 또 여긴 좀 묘한 공연장인 것 같아요 365석 365석 그리고 무대와 객석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무대랑 객석을 자유롭게 배치한다는 게 뭔 말이야? 객석이 간이 객석이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쭉 밀어지고 쭉 땡겨지고 이런 건가? 그렇죠 블랙박스 형식의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연극이나 되게 실험적인 연극도 가능하고 무대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객석을 자유롭게 깔 수도 있고 이런 데서 하는 공연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프로시니엄이 한계가 있어요 표현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클래식하게 냅두고 다른 게 막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365석의 또 실험적인 공연을 하려면 여기는 또 자석 규모가 또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또 예산이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9호선 마국나루역에서 객석 3층까지 100m 길이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바로 공연장으로 그럼 이거 여기에 공연 들어간 팀들은 캐스팅보드 이쪽에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개관 첫 공연은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공연이고요 그리고 12월 21일 날 드디어 이곳에 뮤지컬 영웅이 첫 작품으로 영웅이 LG에서 2009년도에 초연한 게 또 영웅이잖아요 영웅이 2009년도에 그러니까 뭐 어울리는 작품이죠 또 다른 역삼시대를 연 것처럼 마국시대도 좀 연해요 그러니까요 여하튼 뭐 영웅이 영웅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영화 영웅은 언제 개봉하지? 그러니까 그게 원래 계속 밀리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물렸고 코로나 지나고 개봉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막 맞춰지지 않을까요? 원래 8월 15일 날 개봉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되네요 잘 나왔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김고은 씨가 출연하잖아요 김고은 씨가 노래를 그렇게 잘한대요 네 잘해요 비긴 어게인 이런 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잘하는 거 웬만하면 다 알아요 아 그리고요? 꽤 잘해요 잘하지 드라마에서도 떴지 연기 잘하지 뭐 여하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영웅 프로젝트고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대학로 소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라우에스트에서 독립역을 맡은 임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라우에스트에서 독립역을 맡은 최지혜입니다 목요일에는 저희와 함께 가을에 어울리는 뮤지컬 라우에스트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세요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이럴 거면 뮤지컬도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 좀 들을까요? 저희는 라우에스트의 독립즈 임찬민 최지혜 배우와 함께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 임찬민 최지혜 배우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